매일 모닝 스파이킹 터렛 컴퓨터 경영 및 하이쿠 워컴 나희 씨 자, 여러분이 심사한 박수를 안 보내주시면 큰일 날 시작해요 네, 감사합니다 빈들이 신고? 안 내려가 빈들은 처음이라서 오랫동안 위반에서 네,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 아이스크림 표정이 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멋진 동작을 공연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장소가 현상 가기로 또 부상 의용되어 있어 특가한 기량을 도치지 못하는 정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, 멋진 멋진 공연이 있을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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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띵띵한 면 생리받무 내 눈에 띵띵한 면 두 눈에 띵띵한 면 내 눈에 띵띵한 면 그 어렴한 면 질러는 그저 한숨 쉬는 눈물한 면 내 눈에 띵띵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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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내 슬픈 가짐을 사랑해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